입에 먹어야 되나 봐 아 뜨거워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떡 만들거에요 이거 저반부터 하려고 사놨는데 집에 가스가 다 돼가지고 가스를 오늘 사와가지고 오늘 만듭니다 유하 유하 되게 편하게 나왔어 일단은 믹스 가루 그리고 정말 간단하다 이게 끝이야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설명서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물 온도를 맞춰달라고? 40도? 45도가 몇 도에요? 찬물 조이컵 3분의 2컵 3분의 2컵 넣고 끓는 물 조이컵에 3분의 1컵 전전해졌네 어우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김 펄펄나는 자 온도 맞췄다 40도에서 45도로 꼭 맞췄다 넣고 주걱으로 저어다니 와르르르르르 가루르르르 가루르르 쓰레기를 다시 넣어놓고 쓰레기를 다시 넣어놓고 다시 넣어놓고 아니 왜 이렇게 붙어있냐 지금 넣어도 돼? 잘 써? 응 아 씨 빨리 얘기해 주지 그랬어 아니 나는 이거 그냥 그냥 짜증나는 거였어 오우야 오우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반죽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저거를 수제님이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됐지 뭐해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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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호떡은 망칠 수가 없어 진짜 맛이 좀 덜하겠지 냠냠 냠냠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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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 끝 자 시작해볼까요 기름 두르고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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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뜨거워 뜨거워서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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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갈이 여기서 왜 나오는데 Bureau 됐다 음비 하하 하하 아 손에 기름을 좀 바르라고? 아니야 잘되고 있어 아 누가 보면 요리 진짜 못하는 줄 알겠다 어떡하냐 윤관호사 레스 공합 컷 마늘 남겨둘 약간 이쁘더라구요 비해 롱 고기 매운맛 tensio 계란 계란 잘 만들어졌어 맛있겠다 익었는데? 맛있어. 익었어. 처음에는 밀가루만 씹어가지고 그러고 맛있는데? 밀가루 안 익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? 안에 잼 대신에 피자 치즈 넣어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피자 치즈 넣어서 한 번 만들어 볼 거야. 일단은 꿀룩도 하나 만들고 빨리 한 방에 가자.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됐어. 이거 보고. 아. 아. 탕! 자. 치즈 호떡 먹어볼게요. 치즈 호떡. 얼마나 늘어날려나. 너무 뜨겁던데. 치즈 호떡. 아, 뜨거워. 치즈ler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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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어.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마우스 엄지 버튼을 못 누르기 때문에 단발 연사를 못 바꾸겠냐고 다시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고 기루하자 이 정도 가리고 다시 자 먹어볼게요 유튜브 못 쓸 것 같아 너무 싫어했어 자 오늘의 마지막 성공작 호떡 야 이거 새니까 더 맛있다 밖으로 새가지고 빵이 양념이 됐어 얘가 처음에 했던 거거든 조금 많이 얇아졌어 얘는 처음에 진짜 좀 두껍거든 아 미안해 아 배불러 치워줘 어떻게 치워냐 다 치웠다 하이 믹스비 저거 좀 치워줘 지금은 어려운 일이네요 앞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분말할게요 그래 하이 믹스비 호떡 먹을래? 대답하고 싶은데 알쏭달쏭하네요 타지 지참 요리로 김밥 총 3개 분량은 다 되었다고 추억 델질로 이호로 녹음 앙